안녕하세요. 육두구입니다. 이번엔 패스 주는 척하면서 유로스텝 레이앱으로 체인지 샷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골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패스와 슛을 동시에 누르세요. 방향이나 거리 조절 잘못하게 되면 공을 흘리니까 주의하시고요. 자 보세요. 패스 주는 척하죠? 이때 공중에서 아래 스키를 아무 방향으로나 한 번 더 눌러주세요. 다른 장면들도 쭉 볼게요. 자 보세요. 패스 주는 척하고 체인지 샷 보면 패스 주는 척하고 체인지 샷 자 실전에서 쓴 거 볼까요? 자세히 한 번 볼게요. 패스 주는 척하고 체인지 샷 주는 척 마무리 한 번 더 주는 척 마무리 패스 주는 척하고 체인지 샷 이상으로 육두구였습니다. 유튜브에서 제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메리 크리스마스 부탁드립니다.